cbs 라디오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의 시작은 응답할 한판승부 시간 두 분께 질문하고 답을 듣는 시간이죠 먼저 진중권 작가님께 드리는 질문 1985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작가님 탁현민 전 청와대 비서관이 2020년에 있었던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야간 열병식이 자신의 아이디어였다라고 밝혔습니다 본인이 현송월 단장과 연출에 대해 말을 하다 조언을 했다는 것인데 이걸 두고 법조계에서는 이적행위다 국가보험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하네요 작가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그 말이 맞았네요 그런 얘기가 많지 않았습니까 야밤에 갑자기 열병식을 했는데 그게 우리 평창올림픽에 와가지고 행사를 보고 감명을 받아서 했다고 했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연결거리가 드러난 거고요 저는 탁현민 비서관이 적절하지 못한 언행을 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일반적인 행사에 관한 조언을 해줬다라고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일반 문화행사라면 이게 열병식이거든요 열병식이다라는 게 북한 같은 병행국가에서는 체제 선전에 가장 중요한 도구잖아요 거기가 근데 독재 체제거든요 두 번째로는 군사적으로는 그 군대가 어떤 군대입니까 우리랑 전쟁을 치렀고 그 다음에 언제라도 우리를 또 공격할 수도 있는 그런 군대인데 그 열병식의 조언을 해줬다라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적절하지 않고 또 미학적으로도 이게 야간 행사잖아요 야간 행사를 이렇게 군사적인 포로애들 갖다 야간해버리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 집단 이건 사실 나치 때 하던 방식이거든요 굉장히 효과가 큽니다 선동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다지 미학적으로도 적절하지 못했다고 보고 그래서 조언 자체도 문제지만 자기가 또 그 조언을 해줬다라고 발언한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걸 큰 문제라고 보고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뭐 이적행이니 처벌을 해야 되나니 이것도 좀 오버하는 것 같아요 그냥 적절하지 못했다라고 비판하고 끝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김성회 소장님께 드린 질문은 0129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소장님 어제 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알렸다가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비판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또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앞에서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 공유되면서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혼줄이 나고 있더군요 그 앞에서 웃음이 나오냐라는 것인데 이게 정말 소장님 비판받을 만한 일입니까? 궁금합니다 일단 정권이 바뀌고 나서 굉장히 실망하고 화난 지지자분들이 많이 계신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공인들 같은 경우는 적절한 행동을 자제할 필요는 있죠 그런 점은 하나 지적을 하고 싶고요 사진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문재인이라는 정치인이 대통령으로 가게 됐던 결정적인 장면은 이명박 그 당시 현 대통령이었죠 노무현 대통령 노재에 와서 연결식에서 연결식에서 백원웅 비서관의 고함에 대해서 고개를 숙여서 사과하던 장면 예를 표했던 장면 그 장면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오늘은 어제는 어쨌거나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한 날이고 거기에 대해서 예를 갖춰서 참석을 하고 이러는 것까지 못할 문제라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진에 웃은 것도 마찬가지 측면에서 그 행사 길게 하는데 그럼 면전에 가서 나는 당신을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거든요 윤호중 비대위원장 오늘 아침 비대위 발언을 통해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빨리 마무리 지어야 된다라는 촉구도 했고요 결정적으로 그 사진의 제공자가 대통령 비서실이라는 점을 같이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주셨다 여기서 이제 불행한 사태죠 이 적대감의 실체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초대는 받았으나 가지 않았습니다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들은 다르거든요 의원들이라고 한다면 가야죠 마땅히 그런데 우리는 서로 안 갔다 그러더라고요 이건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한파성부 진행자 3명 중에 한 명만 초대한 게 강력한 유감을 대통령은 전체 국민을 대표하거든요 야당뿐 아니라 여당 다 대표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축하해 주는 게 마땅하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탄희 의원이 굉장히 용기 있는 일을 했다고 봐요 그래서 박수를 보내고요 그다음에 웃는 거 웃을 수 있죠 그럼 가서 인상 씁니까?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것 자체를 문제 섬는 분위기 있잖아요 뭐 해서 왜 웃었어? 이게 무슨 북한입니까? 아니 누가 얘기를 하는데 삐딱하게 앉았어? 이거 가지고 시비 걸고 그래서 저는 이거 자체가 민주당 지지층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 있잖아요 이걸 보여준다고 보거든요 이거 방치하면 안 됩니다 취임하는 날이고 또 국가적인 어떤 기념할 만한 날이기 때문에 잔치인 날이잖아요 그렇죠 가서 축하해 주고 돌아서자마자 씹고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논의할 때 논의하고 딱 나오면서 씹어들고 그런 걸 진중권 작가 가장 잘 아십니다 정색하고 물론 김소장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한파성부가 잘 되고 있죠 제가 응답하라 한파성부였습니다 너무 시간도 알아서 제가 인사한 게 그리고 한파성부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물건 nay 일찍에 따라서 HAM에 대해 그 문제를 쓰여 시작하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회사하고 있는 거 참가한 게 참가한 게